예의지에 오시면 메뉴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선택한다고 고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메뉴가 적다 보니까 손님들 해전이 바르니까 빨리빨리 되니까 음식의 신선도가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손님들이 다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. 오셔서. 그리고 전문화가 지금 되어가는 세상이다 보니까 두 가지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철칙이라면 주방검사 철칙하고 위생상 최대한 깨끗이 하고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